XSFM입니다. I, D, W, K 그알실의 유승균피드입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당신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뭔가 복잡한 비밀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우리 청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저열해지고 더 대놓고 틀렸으며 더 음흉한 컨텐츠들 확산일로입니다. 저희가 헬마우스와 함께하는 이유죠.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제 옆에는 윤세민 이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우리는 어제 민트 동맹은 없으면서도 강력하다. 강력하면서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어느 부분이 강력한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누가 자꾸 관련된 글도 쓰고 이러니까.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래 몰랐고 저희들만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돼서 참 죄송스러워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너무 네이밍부터가 재밌잖아요. 발상부터 네이밍까지 모든 게 재밌잖아요, 지금. 네, 잠시 후에 헬마우스 코너에서는 민트 동맹 말고 그 전에 좀 더 굳건했던 3인의 동맹. 이 사람들, 우리의 단골 손님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 영어,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방, 한의학, 기초 영양학, 식품 위생학, 푸드 스타일링까지 최고의 교수준들이 만든 약선조리 전문가 과정, 다양한 자격증부터 창업 과정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뤄낸 완성된 커리큘럼, 한 차원 높은 음식 문화를 위한 당신의 선택.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0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인생은 한방 한방건강학과 식품 영양학 당신이 건강한 식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2020년 12월 1일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세요 아 한방건강학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웰컴백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신학기 친구 원광 디지털 대 한방건강학과 얼마나 좋습니까 판데믹이고 뭐고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디지털 대학교니까요 네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고 더욱더 확장될 그리고 실제로 요즘 취미클래스 같은 게 엄청 늘어났죠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방식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약선조리 한방건강의 전문가가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로 작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한번 찾아보셔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가장 재미있는 건 젊은 시절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후의 교육과정을 생략하셨던 분들이 노년을 맞아 이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퍼 자식은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안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밖에서 봤을 땐 이발소 같지만 안에서 만드는 건 음모론 난이도로 치면 민경욱 전 의원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죠 아무래도 다소 경력도 있고 전문가다 보니까 호리존탈 버티칼 라보라토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헬마우스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이분들을 지켜보다 보면 심란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표준 중에 하나로 칭해지는 게 학벌이나 직업인 건데 이분들의 전 직업이 과학벌 등등 등등이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경력이 경력이 사실 대단한 지상파 기자 10년 이상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득권 타파에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여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엘리트와 평범한 시민들 사이의 격차가 별로 없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가로세로 연구소고요 유튜브계에서 저는 이분들을 음모론 자판기라고 부르는데 좋네요 누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데현 채널에 가보면 썸네일만 보면 이거는 미국 정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채널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완전 많습니다 아니 지금 썸네일을 보여주셨는데 도배가 돼 있습니다 야 90%가 트럼프예요 최근에는 이게 트럼프 코인이 약간 약발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국내 이슈로 넘어오시긴 했는데 11월 초에는 정말 그야말로 트럼프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썸네일 중에 보시면 세계 최초 트럼프 당선 확정 발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디서요? 카세연에서 우와 진짜요? 카세연에서 세계 최초 트럼프 당선 확정 발표라는 그 옆에 써있는 게 슈퍼컴퓨터 강노무라는 분을 모시고 이제 하셨다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슈퍼컴퓨터예요? 사람이래요? 이게 너무 웃긴 게 가르세려 연구소가 일종의 방송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지어 미국 대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방송입니다 응? 이 썸네일로 돼있는 영상이 그 라이브 영상이에요 그럼 실시간으로 그걸 봤으면서 이겼다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시면 시간이 4시간 3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사의 개표방송처럼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했어요 아 미국 CNN이나 이런 폭스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거기에 이제 초기에 아니 안타까운 얘기 개표 초반에 그걸 하루종일 국간방송을 하고 있던 저도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맞췄는데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도 계산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세계 최초로 자기들이 트럼프가 이깁니다 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틀린 거잖아 그렇죠 와 세계 최초의 오답자라니 명예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얄팍한 어떤 세계관 그리고 얄팍한 사고력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하여간 이제 요즘 그 가세연에서 하는 주장들의 패턴도 자기들이 그동안 사이로 총선을 향해서 했었던 그 음모론 패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아 네 그렇죠 재탕 삼탕이죠 민트 동맹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다를 건 없다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로 표방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은 모르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만의 진실이 따로 있다 이거를 특별히 특별히 당신들한테만 알려주겠다 맞아요 이 시혜적 시선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현재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은 사실 11월 27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은 트럼프 승리 확신이에요 아이고 아 이거 총선도 똑같은 걸 했어요 이래서 다 뒤집어진다고 그걸 두 달 동안 했으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네요 트럼프가 지고 나서 심심해가지고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 골프 승리 골프에서 이긴 거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미숫가루 내기 이런 거 이기셨을 수도 있어요 싱글 타수가 좀 줄었다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래도 이분들의 패턴이 뭐냐면 4.15 총선 때부터 숫자를 자꾸 갖고 옵니다 보통 생각할 만한 일이면 이제 그 헬마우스도 예의를 차려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숫자를 갖고 왔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숫자를 갖고 와요 아무 숫자 아무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옵니다 트 미 럼 구 트 한 다음에 획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확률 78%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바이든 트럼프 뭐요 민트 동맹의 숫자 버전이죠 그렇죠 트 민 럼 경 트 옥 한 다음에 자 그럼 그런 민트 동맹의 다른 버전 가세현에서 뭐라고 하는지 음모로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좀 잘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 나눠보시죠 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만 찍는 게 아니라 일단 연방 상원을 찍는 주가 3분의 1이고 연방 하원은 무조건 다 찍으니까 당연히 찍고 주지사도 거의 3분의 1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하원 주상원 의원 또 찍고 뭐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8명이고 많은 주에서는 20명까지 찍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만 찍고 나머지 후보들을 안 찍는 표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만 딱 찍고 나머지 후보들을 안 찍는 표가 보통 한 그 표에 21%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바이든이 이번에 얻은 표에 34%가 안 찍은 거야 바이든만 찍고 나머지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만 둔 거야 왜 그랬겠어요 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 표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 후보가 하도 다양하게 골치 아파지니까 되게 골치 아파지니까 아예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냥 바이든만 찍고 많은 식으로 했는데 13%가 늘어났는데 그 13%를 표로 계산하면 천만 표 정도 됩니다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결론은 잘 내주었는데 일단은 방송에 한 4, 5년 정도 하면 사실 초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격려이 길어지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초짜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비염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습기를 틀든 스테로이드를 맞든 뭘 해가지고 그리고 손이라도 자주 씻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방송하시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알렉스를 팝니다 비염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찍습니다 맞아요 즉 저 뭐냐 주의회 의원도 뽑고 주의회 상원도 뽑고 하원도 뽑고 연방 상원도 뽑고 연방 하원도 뽑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리액션 해볼게요 뭐요 여기 나온 리액션처럼 방금 들은 리액션처럼 계속 말씀하시면 보통 21% 정도 된다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지마 큰일났다 야 와 말도 안 돼 근데 보통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때 써선 안 되는 말입니다 아 말도 안 돼 이럴 때 써선 말도 안 돼 와 저 리액션을 받으니까 말하기 싫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걸 뚫고 말을 하냐 세수사이가 안 좋나봐요 저 방송할 때도 라디오 방송 갈 때도 맨날 느꼈어요 죽은 리액션 나오면 말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저 죽은 리액션은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징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해 하여튼 하여튼 이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아까 왜 숫자 얘기를 한 거냐면 실제로 숫자를 사용하는데 좀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21% 그다음에 34%인데 숫자 두 개를 내놓은 다음에 나머지에는 사실 팩트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그 중간중간에 끼워넣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봅시다 실제로 보세요 투표 용지에는 미국 투표 용지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를 같이 하게 된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상원, 주하원, 주지사장, 검사장 다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로 찍어야 되는데 바이든만 대통령란에 표시를 딱 해놓고 나머지를 비워놓은 표가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평시에는 통상적으로는 그게 한 21%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34% 정도 그런 표가 나왔다 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13%는 그래서 조작된 표다 추가로 13%를 만들어가지고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부의 과정을 보자고요 궁금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공부를 한참 해봐야죠 공부를 한참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옵니다 내가 뭘 궁금해했더라? 그렇죠 혹은 알아봐도 별거 아닌데 왜 계속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이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제 같은 거 쓰면 서론하고 결론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하기 싫어하는데 성적 좋은 애들은 보면 어디까지만 궁금증을 가지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그럼 걔들은 왜 성적이 좋으냐 외워서 맞추는 문제를 담았습니다 낭비가 없죠 즉 머리를 안 써요 지금 그런 패턴이에요 최초 궁금증을 가진 다음에 첫 번째 관문에서 답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리액션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창 썰을 풀다가 13% 차이가 난다 왜 그랬겠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뒤에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유튜버들이 왜 그랬겠어요? 라는 말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랬겠어요?를 왜 하냐면 그 뒤에는 이제부터 내가 썰을 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천만 표를 조작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20개의 칸 중에서 대통령 칸만 바이든을 찍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서 넣는다 왜냐하면 이걸 다 민주당으로 하나하나씩 맞추려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아니 미국 대선을 조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이든 찍고 밑에 민주당 표에다가 그 칸 표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게? 일때문에 그런 식의 사기라면 정교했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34%로 바이든만 찍은 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처럼 이런 걸 알아보겠죠 이번 미국 대선은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정답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 특히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짚어보면 되는 건데 일단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다라는 얘기는 미국은 일단은 유권자가 자기가 어디서 투표하겠다를 스스로 등록을 해야지만 투표권이 생기는 제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투표권 등록을 아예 안 하는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해 수백만 명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투표권 행사를 안 하니까 좀 번거롭게 돼 있죠 그렇죠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어떤 혐오계층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투표를 평생 동안 나 한 번도 안 했어 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번 대선처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심지어 트럼프 같은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 이전에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투표 현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정치인이 나온 이후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말하자면 평생 동안 한 번도 투표를 안 했던 미국인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미국 대선 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한국에 없는 문화이자 이슈 투표 억압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렇죠 가난한 곳 유색인종이 많은 곳 보통 그런 곳들에 공화당 주지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곳에서는 일부러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허드를 놓죠 투표장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투표인단 등록을 하는 걸 좀 귀찮게 해놓는다거나 투표를 하러 가는 걸 어렵게 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뻔히 알고 평생을 산 사람들은 투표를 일부러 안 해요 나더러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화가 나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했다고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할 만한 이슈를 4년 동안 계속 몰고 있었던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뛰어나와서 한 총걸기 투표 이거는 사실 양쪽 진영을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보면 그 21%의 평균적인 투표 용지가 이번에 34%가 나왔다는 거는 바이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도 똑같아요 트럼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만 찍고 나머지 칸은 비워둔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반대 사례들 체크 안 했군요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거기까지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가 있는 것이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언급을 하다 보면 트럼프 표도 뭐 그런 게 있긴 하죠 라면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저야말로 공부하다 말았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조작 투표 용지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내리고 바이든만 그런 조작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960년에 3.15 부정선거만 해도 그때도 정부 통영을 둘 다 찍는 선건데 이승만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분까지 꼼꼼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던 거란 말이죠 이승만은 인정하는데 이 기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난리가 났던 게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투표 조작하는 어떤 스킬인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바이든만 찍고 밑에 뭐 민주당 데모크라틱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다 이런 식의 음모론의 허술함이 이제 가로세르 연구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왕 조작하려면 민주당 의원한테도 표도 좀 줘야죠 이왕 조작할 거면 아니 그거를 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외주를 주는데 바이든만 뭐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민주당 의원들한테 표 좀 주죠 누가 몇 초 안 걸리잖아 그렇죠 누가 지갑에 10만 원 있는데 7만 원만 훔쳐갑니까 개평 적당하게 대선만 하자 개평이면 나머지는 공화당을 다 찍어줬어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의 부실한 근거를 채우는 걸 음모론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63대 36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해봤더니 민주당 쪽은 63 득표율 63%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36% 득표율이 나오더라 이런 식의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이 지역을 막론하고 다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이런 음모론을 올 4월에 계속 퍼뜨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굳이 투표 조작을 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난수로 안 하고 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음모론이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게 자기들의 사고방식 내에 이 음모론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완결된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그 세계관을 구축한 뒤에 현상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영상 선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양상만 봐도 답이 뻔히 나오는 건데 특별한 근거 없이 퍼즐 게임의 가상의 규칙을 만드는 그래서 그 법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패턴이 가세현의 패턴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선거 부정 음모론을 계속 추적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이번 미국 대선 음모론에서는 신기한 게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월터 미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게 이제 그 아기 최근에 키우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 아기용품 카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해서 많이 나오죠 이름이 이분이 이제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해외의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데이터 부정선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고우경을 듣는답시고 무슨 교수를 불러옵니다 그땐 반드시 전공을 보세요 그분이 투표 업무로는 전공자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터 미베인 교수에 대해서 추적하게 된 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분을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로 부정선거를 설파할 때 화상 인터뷰를 해가지고 월터 미베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로 총선에는 프라우드 부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그때 펼쳤었거든요 근데 막상 따져보니까 미베인 교수가 발표했다는 그것은 일단 논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증을 받은 논문이 아니라 이런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메모의 일종이더라고요 일단 논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용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 데이터를 와사드 대학의 정훈 교수라는 분한테 받았는데 그분이 아주 깊은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자거든요 그분이 가공한 한국의 선관위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자기가 개발한 선거 알고리즘에다가 집어넣더니 뭔가 이상하다 라는 게 그 메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알고리즘이 뭐냐 공개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공개할 수 없다 그것은 나만 작동시킬 수 있다 아 그 알고리즘은요? 아 그 알고리즘은 당신들이 봐가지고 잘 모르고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그냥 페이사이딩 지문인식 뭐 이런 문제인가요? 과학이라는 거는 뇌골이지만 뇌골이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누가 돌려도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이분은 심지어 돌릴 때마다 같은 데이터인데 돌릴 때마다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독특해요 한국 선거를 사회로 총선을 가지고 돌렸는데 그 메모를 세 번 발표했거든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약간 수학 시험 보고 시간 남아가지고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좌절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꾸 틀려 나는 계산을 한 것인가 랜덤으로 뽑은 것인가 공부 똑바로 안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한창 선거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이란 선거더라고요 이란 선거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가 재선됐을 때 그 선거를 자기 알고리즘에 돌려보고 프로드다 부정이다 한 뒤에 몇 개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의 선거를 돌려보셨는데 특이한 게 이란은 부정이야 근데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이번 선거 이번에 이제 모랄레스가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쫓겨났던 그 선거는 또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아 또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 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졌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정 선거가 없었답니다 어 특이하네요 제가 실수로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랜덤 셔플 짤짤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당선의 최대 공적을 갖고 있는 투표 집단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는 랜덤 알고리즘을 작동할 때 바이든 쪽에 좀 유리하게 우연히 작동을 한 것은 아닌가 맞아요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4.15 총선 부정 음보론을 퍼뜨릴 때는 가르소리 연구소에서 월터 미베인을 정말 하루에 두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인 미베인 교수님이 한국 총선은 부정 선거라고 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은 가세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YTN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YTN 기자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내 메모를 가지고 이것이 부정이 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가장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웃긴 말은 그럼 왜 합니까 연구를 그렇게 얘기한 거면 한국에서의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도 수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거는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번에 두산베어스의 김태현 감독이 최근에 갤러리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냈더라고요 김태현 감독과 한국 시리즈에서 붙어가지고 우승하면 2년 뒤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대요 이 법칙이 김태현 감독이 선수일 때도 통했대요 이런 거 할 때 하나 쓰는 거야 옛날에 그거 영어로 for fun 재미로 옛날에 저희 선거 데이터 센터를 할 때 한 후보가 그런 논지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이름에 국이 들어간 상대 후보가 2번일 때는 낙선했고 1번일 때는 당선됐다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름 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름에 국이 들어간 후보가 1번이니 2번이 내가 당선될 때다 이런 식의 논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 검증을 그때 해볼 때도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 총선을 프로드로 부정으로 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게 뭐였냐면 등록된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 개수가 많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그 메모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식 알고리즘이라서 생긴 오류예요 미국에서는 자기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유권자가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는 그런데 한국은 사전투표를 할 때 아무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데서나 하고 결국 그게 개표현장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인데 잘 모른 거죠 그 알고리즘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국 선거 몰라 한국 선거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를 그동안에는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원을 하다가 이번에 트럼프와 관련된 대선 음모론을 퍼뜨릴 때는 미베인 교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미베인이라는 이름이 가로세르 연구소에서 없어졌습니다 손자의 이 알고리즘은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쯤에 보수 언론은 라임 옵티모스 얘기를 전혀 안 하기 시작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알고리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죠 이건 알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보시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사건 미국의 우편 투표와 한국의 사전 투표 완전히 양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교차되면서 그러게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두 인물이 트럼프와 민경욱이라는 두 인물이 민트 동맹으로 서로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아직은 서로가 아니죠 그렇죠 약간 짝사랑이긴 하죠 아직은 맞팔이 아니죠 맞팔은 아닙니다 계속 멘션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제발 팔로우 좀 해주세요 보내고 있는데 아직은 답이 없는 이런 어떤 우당탕탕 소동극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나이트 어?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퍼펙트 25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광고를 듣고 왔고요 이번 주중은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큐아논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이걸 가지고 웃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웃기지 않으면 우리 콘텐츠를 쓸 수 없다 저도 진짜 헬마우스가 들고 왔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웃긴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한국 유튜브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거나 떠들면 안 되니까 웃기는 거 모아가지고 떠드는 거야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하니까 헬마우스 코너에서 하려면 이것이 한국과 어떤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큐아논이 큐아논이 한국에 수입됩니다 치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어머 치사가요? 이게 직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름만 들면 화이자처럼 한국 큐아논이라서 약 만들고 팔팔정 이런 거 팔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찾아내서 아 이제 한국 큐아논 치사가 설립됐기 때문에 헬마우스 코너에서도 다뤄도 된다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큐아논의 큐는 미국에서 큐클리어런스라고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등급을 매길 때 아주 높은 등급의 비밀등급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비치인가증을 아주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큐 등급의 비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래서 큐를 가져온 거고요 이게 왜 큐냐면 지가 큐클리어런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누군가가 포채널에 떠들기 시작한 걸로 시작된 겁니다 동네 바보 동네 바보 동네 바보인데 큐아논의 신이죠 그렇죠 큐아논 세계관에서는 이 사람이 신이 거의 이제 말하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미국의 고위정보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큐가 포채널에 글을 올리다가 요즘에는 포채널에서는 안 먹히니까 팔채널로 가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네 채널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들이 만든 건데 미국에서 창출된 온갖 음모론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모론의 포켓몬이다 가나 또가스 그러면 프리네이션이 나옵니다 아 그거를 총망라해놓은 거예요?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망나뇽이 일루미나 팀이다 그렇죠 그러면 걔들은 일루일루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하나로 연결을 시켰겠네요 그래서 큐아논 대각성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각성 지도 제가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이 대각성 지도는 심지어 24개국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처음 보면 겁나 각성됩니다 야 진짜 별새끼가 다 있다 각성되죠 일종의 니코틴 효과처럼 대각성됩니다 정신이 번쩍납니다 야 잘 살아야 되겠다 진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사회에 이게 너무 세세해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글씨도 너무 작아요 큰 글씨만 보셔도 대충 어떤 성격인지는 좀 아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 뭐 이제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 몇 개 나오고 은하연합 은하연합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우리 저 국감 때 제가 아침에 CNN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본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이게 저 성가비하고 세민희 대본 보다가 갑자기 CNN 화면을 보고 겁나 웃었어요 트럼프 지지자 모임에 취재를 나간 거예요 뒤에 어떤 사람이 큐아논 모자 수가 있네요 얼마 안 믿는다고? 큐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런 건데 간단한 설명드립니다 모든 음모론에는 항상 거대한 배우 세력이 있죠 네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배우 세력이 이 큐아논 음모론 내에서는 딥스테이트입니다 딥스테이트 일반 스테이트가 아니고 그렇죠 일반 정부가 아니고 딥한 딥한 곳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 진짜 정부 그림자 정부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일루미나티 세계관이나 뭐 혹은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실권을 쥐고 있으되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익숙한 말은 비선이죠 그렇죠 실권을 쥐고 있으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얼마 안 가서 명명백백히 끄집어 내지고 조사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음모론은 신기한 게 뭐냐면 비선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온 사람만 지목합니다 저 사람은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아는 사람은 빌게이츠거든 그럼 비선이죠 잘못된 문장 박근혜는 비선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박근혜는 선출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잖아 최신이 비선이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뒤에서 세계를 조종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혹은 지목된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의 유명 인사거나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성 지도 제일 윗줄만 말씀드리면 분위기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신호 화살표하고 본래 창조주와 하나 화살표하고 하나 된 무한 창조주 그거 송갑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화살표하고 윤회에서 탈출 윤회에서 탈출 화살표하더니 우주 창조의 미스테리 아니 탈출의 방식 기법으로 윤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에서 근원으로 돌아가기로 가는데요 이 근원으로 돌아가기는 밑에 동그라미하고 화살표가 이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무지개 몸 티벳 불교 이렇게 써있네요 그 큐아논의 유일한 덕성이 뭐냐면 뭡니까? 포용력입니다 어떤... 어떤 거든지 빨아들여요 자기네 세계관으로 가지고 오는군요 그렇죠 거기선 차별이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팔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는데요 내가 몰라도 장사할 수 있으면 다 가져가요 유명한 건 다 빨아들입니다 지구 내부 문명 이건 지저세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저세계도 가져왔네요 아트란티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이턴 드레이크구만 아니 이 사람은 책 쓰면 재밌게 쓰겠는데요? 그리고 큐의 힘이라는 거는 큐가 점화를 하긴 했는데 그 불을 옮겨 붙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각성 지도가 모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계속 주석을 달면서 그렇죠 누구나 달 수 있어 이 포용력이 힘이에요 이게 큐무 위키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의 구성원이 미국 민주당 유명인사 예를 들면 보라고바마 그리고 국제단체 관련자들 예를 들면 WHO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들 왠지 유명한 사람들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옛날 음모론에는 마돈나 마이클 잭슨 꼭 껴 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장사를 한 게 한계선 제가 한계선을 설정해봅시다 맨인 블랙 시리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넘어가서 진지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건 픽션이니까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요약하면 그림자 정부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권, 미디어, 연예인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그럼 여기 찾아보면 로스차일드 있을 텐데 분명히 로스차일드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설명하다 보면 로스차일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타락시켜가지고 인류의 숫자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려고 한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가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사회 통제 시스템을 연습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통제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 백신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RFID를 집어넣습니다 인식장치를 집어넣는 거죠 하이패스!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하이패스는 고장났으니까 저는 자유예요 그럼 저는 백신을 맞으면 저 중복결제돼요 하이패스 그러면 하이패스 기계가 하나만 하라고 뭐라고 합니다 기왕 만드는 김에 삼성페이랑 연동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쉽게 그런 걸 해서 인간은 버스 탐 백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일 좀 신기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지배층의 꼭대기에 완전 지배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의 통제도 안 받아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동성애와 아동학대를 일삼으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낸다 이런 음모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해가지고 그때 혈액 내에서 발생되는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드레노 크롬입니다 아 이게 아드레날린에 크롬을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은 되게 좋아하는 물질인가 봐 겁쫓구나 아드레날린은 알고 있는 호르몬 이름이고 거기에 내차 휠에 크롬 도검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붙인 기분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크롬이 가끔 화가 나가지고 시스템 자원을 다 잡아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도다가 메모리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요 게임보다 더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야 아드레날린 크롬 상태 아드레노 크롬 아드레노 크롬을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지배계층이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큘라 시리즈하고 약간 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냐면 빨간색 인조 가족 제품을 착용합니다 슈프림? 그게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랩틸리언 랩틸리언? 파충류 인간입니다 아 그래서 은하제국이랑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외계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드 브이를 애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거 브이 나이를 알만하고요 일단 네 그렇죠 그래서 파충류형 외계인인 랩틸리언에 누가 있냐 오바마, 브리트니 스피어스, 마이클 잭슨, 리하나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주로 동원하는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정치 혐오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주로 연예인이에요 바로 떠오르는 이름 주로 연예인이고 그 랩틸리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서 그 어떤 사진 캡쳐나 이런 거를 많이 올려놓는데 이 사람들의 순간 캡처 화면에 보면 눈에 눈동자가 세로로 긴 까만색 눈동자가 있다 파충류의 증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조명입니다 순간적으로 조명을 받으면 눈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일루미나티 음모른 중에 그거 있었죠 저기 카뉴웨스트 이마에 조명이 삼각형으로 비춰가지고 이게 일루미나티의 증거라고 자 이런 음모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도대체 파충류 인간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가 과연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세계관은 일단 재미는 있는데 그런데 이 세계관의 차이점이자 문제점은 기존의 음모론이라는 거는 그냥 끝없이 뻗어나가기만 하거든요 수렴점이 없는 게 기존 음모론의 특징인데 이 QN1 음모론은 수렴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최종 수렴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음모론적 세계를 깨부수고 우리를 이 딥스테이트로부터 구원해줄 존재 구세주가 트럼프다 이거입니다 실제로 아주 현실적인 정신체 혹은 믿음의 논리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트럼프를 찍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딥스테이트를 상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엘리트들을 상정을 하고 그들로부터의 탈출구 관료주의로부터의 탈출구 월스트리트 트럼프트북을 탈출구 이걸 도널드 트럼프라고 마음을 찍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이 곧 자신들이 영위하는 이 세계관에서의 구원과 연결되는 일종의 정치 종교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신기한 음모론인 게 도널드 트럼프도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미국 대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큐아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죠 나를 신으로 모시지 않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좌파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큐아논 음모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이라는 게 미국 백인들 중심의 음모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그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도 뻗어나갑니다 다른 나라로도 뻗어나갑니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 그리고 원래 같으면 미국 국내에서 인종적 우위 혹은 사회적 계층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야 되는 자신들을 언도덕의 위치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신기한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훨씬 파워가 세고 훨씬 우위에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별도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 남성이지만 우리는 언도덕이다 우리는 도전자다 KKK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죠 인종적인 평등이 실현된다는 건 우리가 저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라는 공포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아논이 있기 때문에 혹은 트럼프가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라는 말하자면 여당이 공화당이고 대통령이 트럼프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뭔가 조작이 되었다 현직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동이 된다 우편투표에서 트럼프가 불리하다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여당인데 그렇죠 내가 집권자인데 내가 뭔가 당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큐아논이 필요한 거죠 미국 엘리트의 음모 이런 게 이보다 유용한 장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현지화되는 작동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큐아논이 영국으로 건너가면 보리스 존슨이 트럼프의 수호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로 건너가면 보운소나루가 트럼프의 파트너가 됩니다 필리핀에도 하나 더 있네요 필리핀에도 있죠 투테리티 아저씨가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성서가 어떻게 전 세계로 현지화됐는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런 건 궁금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그냥 성서의 뜻대로 보고 따르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광원도 있거든요 현지화된 이상한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 현지화가 한국에서 됐을 때 스피커 스튜디오라는 요정세계를 잘 모르시는 생활인들은 평생 들어볼 일이 없는 앞으로도 사실 들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유튜브 계정과 만나게 됩니다 이 유튜브 계정은 현재 연구정지가 돼서 아 그래요? 유튜브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계정이 날아가기 직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26만 명 아 그래요? 무려 26만 명이고 그야말로 내용들을 보면 음모론 유튜버가 정체성이에요 썸네일 보면 그렇습니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살짝 커브를 던지면 문제양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한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당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메뉴판은 많은데 뭘 골라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럼 그냥 만두만 판다고 써놔 솔직히 나는 제육붓검을 시켰고 앞에 앉은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아무리 봐도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제육하고 순두부하고 버무려진 이상한 게 나온 거야 제육 아래를 처음에 열어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두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아주머니가 한 후라이팬에서 더는 걸 봤는데 다른 메뉴래요 그래서 스피카스튜지의 영상을 보면 덴버국제공항의 말상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그 말상이 일루미나티의 음모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건 브론코상인데 네 그렇죠 여튼간에 좀 이렇게 유쾌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걸 쪼개고 마징가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덴버국제공항으로 시작을 했다가 문재인 정권의 산사태 음모론으로 끝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음모론자인데 덴버에어포트의 브론코는 실제 정식 명칭은 블루 머스탱이네요 이름 간지랖는데 눈에 빛납니다 빨간 눈 파란빛 아무튼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튼 음모론하고 말하자면 우파코인을 동시에 쟁취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어서 헬마우스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큐아논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뭘 좋아할까를 따질 때 한국인들은 어느 부분을 내재화할까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장사죠 장사랑 다 똑같습니다 많이 던져서 들어가는 쪽을 살려요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게 대각성 지도 큐아논 대각성 지도의 그 수많은 구성 요소 중에서 하필 이 한국판 큐아논이 뭘 뽑아냈느냐 하면 대표적인게 유태인 학살 그 홀로코스트 음모론입니다 그게 장사가 된다고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게 일단 안내의 일기는 가짜다 이게 참 극우의 재미있는 지점이고 저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다수 나오는 것을 음모론으로 뒤집는 걸 영원히 좋아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그랬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음모론을 펼치는데 이 사람 주장은 이겁니다 안내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하고 어떤 소설가 둘이서 꾸며는 얘기가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다 실제의 일기가 아니다 라는 소위 서프라이즈식 음모론이죠 들어보시죠 소녀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는 딸아이가 겪은 비극이라고 주장되는 이 책의 로열티로부터 거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력으로 인해 이 책과 영화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안내의 일기의 영향력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첫 출판이 있고 불과 7년 후에 이 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뉴욕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안내의 일기의 모든 이야기가 조작된 것임이 판명됩니다 저렇게 침착한 목소리를 호소드렸는데 저 채널의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깔끔한 톤으로 되게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학습에 의해서 발전된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목에 가래 아아아아 하는 말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소력 있다는 걸 이걸 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처럼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 영상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단초만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공격 포인트를 안 주죠 그냥 가짜라고 하고 이게 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만 해서 그럼 저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아 이 음모론이 원형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음음음음음음음음音 음음음음음음음음 예 이게 수입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원래 해적판 말고 원본에는 어떤 음모론인지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내일기와 관련된 미국의 음모론이 꽤 이미 많이 발전된 형태로 있더라고요 저 그거 한 10년쯤 전에 그 혈액형별 성격농 가지고 그거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너무 피곤해 그 안내일기 음모론은 사실 저도 옛날부터 종종 봐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학교 앞에서 파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아예 세상에 이런 일이 류의 책들 그런 거 보면은 일루미나티 음모론 프리미에이션 음모론 안내일기 음모론이 종종 섞여 있었어요 그걸 심지어 한국에서는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땡프라이즈? 땡프라이즈에서 관련된 기사가 혹시 있나 찾아봤는데 기사가 딱 두 개 나오거든요 둘 다 서프라이즈를 요약해놓은 연예기사입니다 찌라시기사 이번 주에서 서프라이즈 내용은?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찾아 나서다 보면은 뉴욕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짜라는 게 판명났다라고 했으니까 그놈의 뉴욕 대법원 판결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주 대법원 기록을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파인더케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은 주요한 판례들을 몇 개를 모아놨습니다 그중에 1957년에 마이어레빈 vs 오토프랑크 사건이 있어요 아 이름은 찾았네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안내의 일기가 가짜라는 꾸며진 이야기라는 내용을 판결한 건지를 봤는데 그 책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일단 아니고 뭐에 대한 소송이냐면 안내의 일기 책을 기반해가지고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 연극의 대법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 보면 종종 소송을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저 사람이 한 말 중에 사실은 뭐냐면 뉴욕 대법원의 판결문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인 오토프랑크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안내의 일기가 미국에 번역돼서 소개될 때 마이어레빈이라는 작가가 신문에 서평을 썼는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아버지인 오토프랑크가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내가 연극으로 대본화를 해서 브로드웨이에 올리면 그만큼 안내의 비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편지를 써서 오토프랑크가 그럼 해보라 해서 대본을 썼댑니다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좀 안 맞다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본을 써가지고 연극을 상연을 했는데 그랬더니 내 연극 대본을 표절했다 라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승소를 또 했어요 거기까지만 사실이고 이게 안내의 일기가 팩트냐 아니냐 실제로 존재했느냐 아니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기법은 그냥 요즘 우리나라의 보수언론도 일상적으로 많이 동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긴 하네요 오토프랑크가 오토프랑크가 쓴 거였죠 오토프랑크 측에서 쓴 대본이 대법원에서 졌다 그렇죠 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꼬을 수 있는 거군요 오토프랑크가 쓴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에요 해캣이라는 연극 작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판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또 뭐냐 이런 음모론자들은 쳐봐가지고 안되면 병장회의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럴 게 있겠죠 의도는 분명하거든요 이런 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타인 학사를 부정하려는 흐름 이라는 게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안내의 일기 같은 어떤 상징물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에요 상징물을 훼손하려고 해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JTBC의 태블릿 PC를 훼손하면 국정농단 사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평행우주에서 안내의 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음모론자들은 실제로 그 주장도 하고 싶어해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스피커 스튜디오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딴지 걸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하는 유태인 중에 600만 명이 전쟁 중에 학살됐다라고 하는 주장 이거는 과장된 거다 그러면서 자료까지 제시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독일의 통제하에 제거했다고 주장되는 유대인의 수가 결코 600만 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후 세계 유대인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진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933년도 세계 영감에 나와 있는 전세계 유대인들의 수는 모두 15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 2월 22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세계 유대인들의 수는 최소 1575만 명에서 최대 18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만 놓고 보자면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의 수의 증감이 거의 없거나 희생자는 600만 명이 아닌 몇 천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6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을 찾아내려면 찾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발전이 있는 것이 말투에서 바로 이게 헛소리임을 찾아낼 만한 증거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점점 고급화됩니다 최근에 MBN이 김주아 앵커 말투의 김주아 앵커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봐서는 뭐를 그러니까요 이 숫자들이 막 나열이 되고 실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 숫자를 담고 있는 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만 보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저 사람 제시하고 있는 저 자료가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상을 보고 에이씨 뭔 소리야 라고 지나갈 게 아니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굳이 찾아보는 거죠 자 1933년도의 인구 자료와 그때 세계 유대인의 인구 자료와 1948년의 인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는 사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건데 저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저 데이터 관련된 싸움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정리된 자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거 가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입을 해오면서 저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봤는데 세계연감이라는 자료가 뭐냐면 더 월드 알마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공식 통계 자료로 나오는 책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이게 민간 출판사에서 내는 책이에요 매년 올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이런 게 있고요 라는 거를 미국의 출판사 민간 출판사인데 월드 알마냑 북스라는 데서 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제 인구의 증감 이런 것까지 이제 표로 제시해주는 우리 옛날로 치면 이제 동화전과 같은 거죠 뭐 이제 백화사전 백화사전 아무튼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박물지의 역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건데 거기서 보니까 1933년하고 1948년 그 두 개의 종교인 인구표를 비교를 하는데 유대교 종교인 숫자가 1933년에는 1531만 명 48년에는 1575만 명 표대로 하자면 2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도 유대인 인구는 유대교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한 표를 저도 찾아봤어요 똑같은 표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뭐죠 아주 쉽게 나오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추정치라는 거를 나타내는 문구들인데 당연히 저 사람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추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다고도 얘기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1933년에 월드알만약 자료는 맞습니다 1531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거는 맞다고 치는데 문제는 1948년 본이죠 인구가 안 줄고 오히려 늘었다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세계연감 1948년 본 249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인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939년의 추정치를 가져왔다고 돼 있습니다 아 실제로 써 있습니다 미국의 유태인 어떤 협의회 같은 데서 받아왔는데 그 자료의 기준 연도가 1939년이라고 써 있어요 위에 설명이 1939년은 뭐냐면 유태인 학살이 더 본격적이고 더 심화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다른 세계에 있던 유태인 단체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인구 증가 비율에 맞춰서 1939년의 통계치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48년에는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정신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미국 단체가 전쟁하고 있는데 상대국의 인구 조사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죠 막 실시간으로 아 지금 유대인이 한 명 더 죽었습니다 막 이러고 아 그래서 월드알마냐하게 1939년본을 보면 이 39년본에서 가져온 이 자료도 원래는 37년본까지만 추정을 하고 그 뒤에는 인구 증감으로 추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즉 이때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추정한 거를 48년본에서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뉴욕타임즈에 인용돼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유대인 단체들에서 항의 소환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9년 세계영감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게 48년도인데 그렇죠 이걸 가져왔다 이 유튜버쟁이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이 유튜버쟁이가 가져왔다기보다는 미국 음모론자들이 만든 거죠 돌리면서 노는 거를 가져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49년본에 보면 아예 1939년의 유태인 인구와 1947년의 유태인 인구를 비교하는 표를 굳이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틀렸는데 이렇게 틀렸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947년 빼기 1939년을 하면 540만 명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이거 이 수치가 정확히 들어만 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네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수정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동일한 책에 우리가 지금 204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1939년 1660만에서 1947년 1126만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600만 명 학살설에 오히려 뒷받침을 하는 데이터이기도 한 셈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어붙여 놓으면 유태인 학살이 실제로는 별로 없었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음모론 창출이 가능한 거고 그거를 우파 유튜버들이 한국으로 지금 직수입을 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판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걸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왔네요 세계 영감의 239페이지를 뒤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XX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함정에 빠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48년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거는 홀로코스트 음모론에서 사실은 진짜 핵심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훼손하려고 하는 상징훼손 시도 혹은 유태인 학살에 정확한 숫자가 있다고 억지 과정을 해놓고 그 숫자의 디테일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음모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홀로코스트라는 처참한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할 때 그 사건을 통으로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징훼손이나 디테일 훼손만 해낼 수 있다면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그 흠집에서부터 벌려 들어가는 식의 시도가 가능하다 왜 우리 중에 이상한 이웃이나 이상한 회사 동료 부모는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 돈 빌려가고 잠수 타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들어둘만한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둘 말도 이렇게 헛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게 안네일기 책 한 권으로 증명이 되거나 유태인 학살에 정확한 숫자 가지고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홀로코스트 음모론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아우시오비츠 수용소의 굴뚝 얘기라든지 이런 디테일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수많은 자료들 뉴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엄청나게 많은 실제 증언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자들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데 이런 음모론자들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상한 숫자 트릭을 쓰듯이 이 몇 가지 트릭만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합의한 어떤 지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 음모론 같은 경우는 음모론 시장에서는 되게 거리가 안 되는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또 스테디셀러고 왜냐면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터진 적이 없다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 스피커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제재를 받아서 날라갔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이 홀로코스트 음모론을 영상을 제작하려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음성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유튜브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해놔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놔두고 이어서 작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서가 아예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홀로코스트 음모론 때문에 이 채널이 제재를 받으니까 이거와 연동돼 있는 다른 문서들 구글의 다른 문서들도 작동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구글 이 새끼들 할 수 있으면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단호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홀로코스트 음모론 관련해서 구글의 제재는 엄청나게 강력하기를 유명합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근데 스피커 채널처럼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이나 한번 버텼군요 얼른 못 찾아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찾아내잖아 그러면 한국어로 하더라도 한글로 떠들더라도 얘네들이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은 왜 헬메우스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나 4.3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역사 왜곡이고 수정주의니까 이 부분은 유튜브가 명확하게 제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그때는 한국어라서 알고리즘에 안 걸린다고 해놓고 홀로코스트는 왜 걸리냐 이거예요 양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철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살펴보고 놀랬던 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냥 서프라이즈 류구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저도 음모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거는 서프라이즈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믿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락 프로그램으로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런 채널인가 싶었는데 반응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네요 진짜예요 저는 아침에 서프라이즈 보고 있을 때가 가장 괴로워요 근데 제가 틀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 뭐 놀러 갔을 때나 사람들이랑 놀러 갔을 때 아침에 서프라이즈 보고 있으면 정말 집에 가고 싶어서 환장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정말 피라미드 음모론 이런 거 재밌잖아요 피부 안 좋은 사람이 직사광선 받는 거 같은 기분이거든요 솔직히 두려워요 누가 이걸 진지하게 보고 있을까 봐 저는 막 달 뒷면 음모론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게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채널이 제재를 받으니까 최근에는 페이스북으로 옮겼더라고요 페이스북에는 안 걸러내나 봐요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영상 올리고 하는데 열정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돈이 안 되잖아요 수익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이분들 참 신기합니다 항상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강렬한 사명감 자신의 열정을 피력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수익구조가 망가지면 그 열정이 급격하게 식습니다 그렇죠 아주 신기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역사수정주의 이거를 퍼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큐아논하고 한국 음모론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재미를 연결고리로 해서 혹은 신기한 이야기를 연결고리를 해서 처음에 만난 다음에 결국에 가는 방향은 트럼프 만만세로 가거나 문재영 주거라로 가거나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거 그래서 잘 보면 큐아논에서도 차이나게이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국 음모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큐아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RT방송이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신화통신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RFID 음모론도 한국 유튜브 채널에 아주 지금 성황리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음모론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배워서 메이저 언론사 들어간 이 자식들이 백신 음모론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목 놓아 외치는 것이 방역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방역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태계 교란종들이 세관을 뚫고 들어옵니다 저 이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 백신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이번에 10%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러면 이 사회 전체의 면역이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실존적 위협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론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니까요 바로 미치겠어요 그래서 세관을 강화하자 네 동시에 미국 유튜브에도 외칩니다 니네 것만 걸리지 말고 우리 것도 좀 같이 걸러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는 물론 하지만 AD 5년이 AD 4년에서 끝나지 않고 AD 5년이 왔을 때 트럼프의 영향력은 더 커져 있거나 그대로일 겁니다 우리가 그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고요 이미 트럼프가 뿌려놓은 민들레 호시들이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서 그렇죠 일부는 지금 한국의 콘크리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 세관에서 걸러내는 게 실패했다면 이제라도 방역 조치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모럴 컴백 시간에 네 깍두기 얘기했잖아요 동네에 그 아이들이 하고 노는 놀이의 룰을 깨뜨리는 미친놈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그때 혼나지 않으면 계속 놀이의 룰이 깨져요 그래서 모두가 반칙을 쓰죠 그 동네 전체에 네 그랬다가 그게 옆 동네로 퍼지면 아무도 이유도 모르고 룰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 룰 제대로 된 룰이 망가지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내재화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정신건강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무슨 얘기 했죠 정신건강만 나쁜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사람을 주기에 생겼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그러게요 음모론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즐겨 소비했던 사람으로서 음모론이 인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근원 안에 중요한 지점에 본인의 의지 혹은 표상이 된 그 자체로서 드러드 트럼프가 존재한다는 네 이러한 논증이었습니다 네 헬마우스 뉴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다행이에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나이트 교수 반응 공정 ECS 공방 예? 그게 무슨... 야왕 나이트 여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합니다 나가는 길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요 영문도 모르고 방송 후기를 적은 다음에 선물을 받는 분들이 덜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물은 확보해서 드렸는데 바빠서 까먹고 공지를 안 했거든요 공지도 안 하고 생색을 내는데 실패해왔습니다 한동안 선물부터 드리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귀찮아서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방송과 관련된 후기를 소셜도 좋고 메일도 좋고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드린 적도 없잖아요 네 이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잘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지 말고 뭔가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비누에서 더치커피를 일단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 XSFM 관현호 티셔츠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이 졸려서 정신이 번쩍 드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방송에 소개된 후기를 네 커피 비누에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보내달라고는 연락 안 드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다 봐야 되니까요 다 봐야 되니까요 꼭 할 말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네 네 소개되는 게 좀 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수민과 유승균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모럴 컴백 제2화 본격적으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왜 싸우는지를 알아내는 데만도 한 시간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게요 하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IDWK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